나따인TV 따뿅 다인이랑 다인이랑 같이 놀아요 오늘은 에이블레이드를 해볼건데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우와 난 첫번째 이걸로 만들었어요 제발 이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인다 빨리 빨리 좀 가져올게요 1만원 우와 이거 대박이다 빛이 나는 것 같아 치티꺼 다 붙였다 치티꺼 다 붙였다 이거 무서워 탁탁탁 2만원 2만원 잘 못해 치티꺼 3만원 2만원 1만원 우와! 자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반아낸 으으으음 рейient gate 하하하하 노쿠까지 사라지 çık세요 왓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?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돼? 저거 안 돼? 저거 안 돼? 저거 안 돼? 저거 안 돼? 아이고 미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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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조직 다 했으니까 배틀 한번 해볼게요 눈 감고 뽑기 할거에요 한번 뽑으면 끝이에요 여기 어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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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 2 1 2 1 2 2 2 3 2 2 2 2 3 2 2 3 3 1 2 2 2 3 3 됐어? 어 이게 더 약한 거 어 해보자 둘 둘 컷 아 이거 엄청 쎈 거예요 가자 됐어 됐어 빨리 둘 셋 셋 둘 저리 다 잡았다. 한 번에 종일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둘 셋 둘 셋 안 되잖아요 어떡해 아하 이게 이끄 여기 롤리가 다음은 이걸 내리고 와! 괜찮은데요? 그러면 이제 한번 껴보면 맞아요 승리 승리 우리 이번엔 눈 감고 동시에 뽑자 어 알았어 15ена 0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베이블릭을 놀아봤는데요 엄청 재미있었어요 토iment 우리 어땠네요 재밌었나요? 정말 RDAB 다음에 더 재밌 Kathryn 또 ro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